전 사랑 사랑... 아... 찌긋찌긋한 이 백수 생활 진짜... 이렇게 사는데 그냥... 죽는게 나 진짜... 저 식구만 콧받고 죽어버려요 진짜... 아... 이제 이렇게 사는 중목의 하자... 헷! 아... 으아악!!! 어 이거 진짜 죽을 뻔했어! 어 이거 죽을 뻔했네! 하지마라 깜짝이야 자들 하지마라 젊은이여 자들 뭐에요? 우린 좌절에 있는 젊은이들을 응원해주고 나온 우따다 응원단 일단 우리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지 어색해 어색해 난 우리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응원단장 꽃단장이야 난 이팀에서 매를 맡고 있는 몰매야 난 이팀에서 매리를 맡고 있는 에코야 에코가 뭐에요? 좀 있으면 알겠네 서두르지 마 좋아 그렇다면 너의 배수생활을 청산해주도록 하겠다 제 1장 적성찾기 찾기 이래서 에코에요? 그렇다면 백수 나중경의 학창시절을 통해서 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야 나중경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너 내일 어머니 당장 모시고 와 알았어? 마침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시네요 정말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? 잠깐 잠깐 선생님께 어머니를 부킹시켜준 당신 당신의 직업은 천사 웨이터 잠깐만 이게 무슨 부킹이에요 부킹이 뭔가 즉석만남 지금 선생님과 어머니의 만남은? 즉석만남 부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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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웨이터의 생명은 부킹이다 전직 최고의 웨이터 몰매를 통해 부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커져가 아이고 형님 웨이터 두시개 형님 그래 인마 이쁜애로 부킹해야 봐 부킹이야 형님 이쁜기 알겠습니다 야 이쁜애 야 이들아 야 이 정도 이쁜애가 젊났어 야 이쁜애로 형님 이게 별로야? 나 못먹어 인마 나 예전에 777 야 야 다른애로 해 오라고 다른애로 난 777 알겠어 알겠어 죄송합니다 개란이다 어디가 부킹 뭐야 이쁜애들아 야 야 야 외국에 외국에 러시아 야 셋 다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너 아직 수 덜 채구아 아이 3장 실전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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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치마 파세 파세 다 했니?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웨이터가 정말 할 수 있을지 실전 테스트에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이 반 아중교 예 이제 부킹을 할 수 있겠나?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부킹할 수 있겠나?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를 부킹할 수 있겠나?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못하겠습니까? 아 아 아 제대로 부킹 무슨 재고야? 왜 있다가 테 테 우아 그럼 부킹하고 다니면 외로운 소녀를 구제할 수 있는 테 으아 잠깐만요 그럼 너네가 한번 해봐 해봐 그래 야 미안하다 아 진짜 아 진짜 폭발해 아 제대로 폭발 그래 안 돼 안 돼 폭탄 폭탄 완전 폭탄 잠깐만요 나 그냥 웨이터 안 할래요 안 돼 안 돼 너 뭐가 이렇게 어색하냐 나중교 잘 생각해봐라 나중교 너의 지난 백수 생활들을 잘 생각해봐 나중교 백수 나중교 여자친구랑 여행가자였고 출발 비디오 여행을 떠났던 나중교 아 비디오는 없는데 비디오를 외미해 안 돼 아 아 친구에게 장남을 선물하겠다며 아버지의 발가락 양반을 선물했던 나중교 아 그럼 이건 어머니 상탐이냐 아 아 아 지난 어머니 생신때 어머니를 백화점에 데려가겠다며 어머니를 천량 백화점으로 데려간다 아줍니다 아 어머니 생의 선물로 커터칼이 외모 아 아 아 정신차려 나중교 정신차려 나중교 정신차려 나중교 너는 할 수 있어 나중교 나중교 야 잠깐만요 어 저 그냥 웨이터 할래요 하나 나중교 여기 웨이터가는 나중교 내 모습을 보라 도와주세요 부킹녀가 화장실 간대요 도와주세요 마지막 마지막 웨이터 나중교 이갑니다 오 오 짜잔 연단살래요 아 아 아 누가 왜 우리 태블리 거기 아무리 안 들어온거야 서라만요 웨이터 나중에 여기 갑니다 야 야 아 아 와우! 진짜 넷살이에요! 와우! 흐흐흐흐 아 먼저 해봐 아 아 잠깐만 저기요! 저 웨이터 나한테 교육이니까 부킹 한번 하실래요? 결혼해요 에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